오늘 내 사랑바둑이 보호소 전기료 모금을 위한 재난기료 버스케인 참여하신 소감을 한번 여쭤보고 싶으신가요? 오늘 정말 참여한 것만으로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또 이제 발견, 발견 요원들이 굉장히 지금 어렵다고 들었어요. 전기세가 지금 212만원 정도 밀렸다고 연체가 됐다고 하는데 꼭 저희 공연으로 통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응원을 많이 해주시면서 후원도 많이 해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정말 반려견, 반려별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공연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한 가지 더 앞으로도 이런 좋은 공연이 계속... 기회가 되고 제 스케줄이 최대한 된다면 무조건 참여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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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야 진하게 살아날 거야 음악 전화를 잘 듣고 아우 기다렸습니다 내 온갖 바보 안타깝게 내 세계 처음 보인사람 가기 한 시간만에 한 번 원래는 가르쳐주셔서 가셔야 되는데 원탁 형님이 너무 열정하다고 2시간을 넘게 레슨을 해주고 가셨어요 찐이야 한 개 조그마한 나만을 선진하느라 웃음이야 나 믿을 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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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